마가복음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성경탐구 마가복음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두 달 됐어요 벌써 정말 두 달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한 주 한 주 걸어오라 보니까 어느새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좀 마가복음을 좀 많이 다뤄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장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또 한 번 마가복음 뒤에 부분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보았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도 다시 한 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또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까지도 한 번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버린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보게 되죠 뭐냐면 첫 번째 하나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좀 해놨는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다른 뉘앙스로서 적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비둘기, 성령님의 내려오심의 행동에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의 형체, 형상을 강조했어요 두 가지가 차이점인데 마가와 누가가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현상을 전에 듣고 기록을 했을 때에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조명하심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라는 건 틀린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의 일관성으로만 해석이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해석, 하나님께서 주신 조명하심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서 일단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더니 이 말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비둘기의 행동이에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너풀거리며 비둘기와 같이 펄럭거리며, 나풀거리며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서 새 비둘기의 행동이 강조되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은 마가가 그 시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 표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무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말씀 1장 2절 많이 보셔서 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존재가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사실 너풀거리다 새가 펄럭이는 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물질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의 하나님의 그 크심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물질 위에 펄럭이고 계셨다 이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가 창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행동으로서 펄럭이고 계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우서인가요?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오셨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사가 참세기 8장에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 만드신 것을 너무나 후회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을 심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물이라는 방식으로 하늘에 내리는 비라는 방식으로 홍수라는 방식으로 궁창에 있던 물을 땅으로 다 떨어뜨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모든 인류를 리셋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 위에서 둥둥 떠다니죠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왜 내려야 되나 이제 물이 좀 말랐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좀 넣어졌나 그때 까마귀도 날 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하죠 비둘기가 펄럭이면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대가 열린 것입니까?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있었던 비둘기는 그 형상을 통해서 또한 그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상징,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비둘기의 행동을 강조함을 통해서 창세계에서도 나타내고 있죠 마가복음 위에 나타났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펄럭거리고 너풀거리는 형태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은 성령님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살고 있었죠 마가복음이 쓰여있을 때 마가복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한테 식민지로 살고 있지? 왜 우리가 식민 백성이 된 거야? 우리는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을 수 있지? 레위기 26장 말씀에 레위기 26장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도를 떠나서 행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지 않아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시대가 빨리 종식되고 새로운 메시아가 오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싶다 은혜의 해를 살고 싶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이제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 밑에 펄럭이면서 내려오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로서 마가는 예수님 위에 임했던 성령을 기록을 해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곳은 새로운 창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너풀거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품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진다구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새창조의 삶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창조의 시대를 겪어서 지나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전혀 다른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누가 보곤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 형태로 강조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모습, 형체로 강조되어지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바로 평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있었다 이 구절 이후에 옛날부터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는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안의 상태 성령님의 형상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령님의 평화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평화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통치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평화와는 전혀 다른 성경에 나오는 평화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만 진노가 식어지는 그 평화가 아닌 전혀 다른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로마의 상징이죠 독수리 비둘기와 독수리 전혀 다른 의미가 성경 안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의 상징은 그 당시 독수리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있었는데 로물루스는 팔라티움에다가 로마를 건설하자 레무스는 아벤티움 힐에다가 언덕에다가 로마를 건설하자 둘이 싸우다가 내기를 하죠 독수리가 더 많이 날아오르는 산에서 우리 로마를 건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했는데 로물루스가 찍었던 팔라티움 언덕에서 독수리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팔라티움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죠 로물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마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의 상징은 무엇인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라는 것이 그냥 한 나라의 국호로서 국조로서 새가 아니라 이 새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를 의미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고대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좀 특이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대를 가면 나라에서 총도 주고 군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다 하죠 나라에서 다 제공하죠 원래 이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군인이라는 것이 이 마리우스 로마의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군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다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총도 받고 옷도 받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 군인들이 군인이 되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창을 사오는 겁니다 칼을 사오고 방패를 사오고 전투복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군인 하겠습니다 하면 군인이 되는 것이 그 당시였는데 마리우스가 그렇게 되니까 당나라 군대 된다 이 사람은 동으로 만든 칼 저 사람은 철로 만든 칼 갖고 오니까 이거 군대에 통일이 안 되고 전술 짜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통일하겠다 어떻게 군대에 몸만 와라 로마에서 만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무기와 전투복과 방패를 쓰도록 군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요 군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상이 뭐냐 독수리라는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오는 사람들 로마 군대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죠 그 당시 세상을 지탱하고 있던 몇 가지 사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종교라는 힘이었어요 그리스 그리스를 지탱하고 있던 것은 철학이었죠 철학 그리고 로마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죠 흥미롭게도 그리스라는 철학이 로마가 그리스를 이렇게 식민지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정신 그리스의 철학이 로마를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힘도 있는데 철학까지 갖춘 나라 힘도 있는데 사상까지 갖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특별한 세계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제국이 되었죠 어찌됐든 로마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군대라는 힘이었어요 힘 이 군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독수리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다라는 기록들도 많은데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유지되는 힘을 로마는 추구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가 로마라는 그 거대한 독수리로부터 임해오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독수리가 아닌 무슨 엄청난 알바트로스 이런 새가 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했던 작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 평안이라는 것은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힘으로부터 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질로부터 오는 거죠 군대, 돈, 학위, 학벌, 인맥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은 평화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힘으로부터 오는 평화도 아니고 이런 힘으로부터 오는 평환도 아니고 이런 표임으로부터 오는 화목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평화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다 전혀 다른 평화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대요 한 달 정도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는 누굽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기래요 그 아기는 어떤 분? 평강의 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샬롬 평화, 화목, 평안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평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평화에요, 평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평화라는 것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평화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독교 안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하면 평화에요,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첫 번째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이 평화가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친정한 평화 이것이 기독교 가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물건을 다 탈취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에요 뭐가 없다면 평화라는 가치라는 것이 부재되어진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가 됩니다 옛날에 기독교라는 것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세계사 안에서도 아주 큰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정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수복하기 위해 성지를 수복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싸웁니까 그 당시 희교도 회교도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전승을 보면 사람들의 피가 발목까지 찰랑거렸다 예루살렘 도시에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학살을 자행합니다 어떤 이유로? 성지를 탈환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화라는 것이 부재가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평화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시 하나 어쩌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하나 어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갈등과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평화라는 가치가 부재되어지면 폭력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예루살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에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무슬림,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는 군대의 장군이죠 살라딘과 반대편 십자군 이 반대편의 장군 장군이라고 할까요? 어떤 병사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살라딘과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십자군이 후퇴하기로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살라딘과 이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할 테니까 하나만 조건을 걸어주십시오 평화롭게 철군할 수 있도록 그것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겠습니다 할 때 살라딘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헤어져요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벌판 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죽여야 합니까? 하는데 살라딘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성지라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온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어 물론 공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여러분 너무 많이 가니까 공간이라는 물질적인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 평화라는 가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평화라는 가치를 잊고 물질적인 공간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는가 폭력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어쩌면 이 기독교라는 집단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던 큰 사건도 있었는데 보니 하면 바로 식민지 전쟁들이죠 식민지 모든 사람들을 약취하고 탈취하는 그 시대마다 무엇이 함께 갔는가 기독교의 십자가가 함께 앞장서 갔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명분만 있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평화를 배제한 신앙을 취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유럽들 나라가 남미로 쳐들어가서 남미, 유럽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쳐들어가서 땅긋게 하는 겁니다 선긋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부재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죠 그 사람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노예 삼는 생활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유럽 열강들이 했지만 그 유럽 열강들의 사조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화가 부재되어져 있는 기독교가 있었을 때 이러한 아픔의 역사들 이런 실수들을 기독교는 많이 해온 거예요 기독교라는 집단은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 공동체들은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가 평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 평안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슬람권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미 군정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20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을 단기 선교로 가서 아직도 그 장면들이 선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참 감사하게 청년들하고 같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갔는데 굉장히 마음 아팠던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장면인데 제가 참 운이 좋게 그 나라를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장을 가보면 되잖아요 시장, 마이켓 시장을 우연히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왼편에 한 3,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수도 카블리라는 도시에 있는 한 건물이었는데 건물을 딱 쳐다보는데 총알 구멍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건물에 총알 구멍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총알 구멍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랐던 것이 뭐냐면 진짜 누구를 죽이고자 하면 창문 근처에 총알 구멍이 많이 있었겠죠 문 주변에 총알 구멍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죽이려면 근데 건물을 보는데 마음 아팠던 장면이 뭐냐면 창문 근처고 문 근처고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 전체가 총알 구멍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누굴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그냥 맞고 죽어라 하고 쏜 겁니다 우당탕탕 하면서 그냥 총알 그냥 막 쏘면서 누구 하나 맞으면 죽어라 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총알을 쓴 게 그 건물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느꼈습니다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미군정이 들어가서 20년 동안 들어갔죠 쓴 돈이 얼만가? 20년 동안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100조씩 2천조를 썼대는 거예요 2천조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화가 유지될까요? 세상이 주는 것 진짜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 그 나라가 평화로워질까요? 미국 군대 전 세계 최고의 군대죠 1년 국방 예산만 1천조를 쓴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00조인데 미군이 1년에 쓰는 군대 예산만 1천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돈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와는 비등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미군이 군대가 들어가면 진짜 평화가 옵니까? 평화가 오지 않죠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온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평화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아프가니스탄 보다가 한번 인터넷으로 몇 개 찾아봤는데 미 의회에서 조사국이 있다 그래요 미국의 주요 전쟁 비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미국이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25 전쟁 비용으로 미군이 쓴 돈이 그 당시 3,200억 달러였대요 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 3,200억 원은 6.25 전쟁 당시 미국 GDP의 4.2%였대요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5%가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땅에 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평화에 이루어진 것이 미군이 쓴 돈 때문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가난한 극빈국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공표까지 공식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불과 60년, 50년 전쟁 끝난 지 60,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한 나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평안의 나라로 만들었는가 저는 단연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뿌렸던 그 순교의 피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했던 자기 가족들의 목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했던 그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 초기 교회 어른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재산까지 다 들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하나씩 삼천리 방받고 꼭 세웠던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라크 선교사님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라크, 걸프전 이전에 이라크를 가고 싶었는데 이라크를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서 그 나라 입국이 금지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 나라를 평생 섬겨야지 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는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여러분 전쟁보다 복음이 빨라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나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면 그 땅의 평화의 상징인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형체가 먼저 들어갔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복음이 늦게 들어가서 그 나라가 전쟁이 나고 그 나라가 아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데 그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복음이 전쟁보다 빨라야 합니다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픈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평강의 왕이 다스릴 때만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의 상태는 언제 옵니까 평화의 왕이신 한 아기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어깨에 정사를 맨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창조의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가면 전쟁이 멈추는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깨어진 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평화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것은 평안이란 뜻인데 화목 화목이라는 뜻인데 이 화목이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떠한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가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화목 친해져야 돼요 싸움이 멈춰야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관객 가운데 모든 쌓여진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라는 것은 관객 가운데 있었던 담을 임의해요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온 단어죠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집단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의 주도권을 항상 누가 갖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의 중책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싸움이 난 겁니다 어떠한 싸움이 났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다툼이 난 거죠 교회 안에 주도권 때문에 싸움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끼리의 문화적인 오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근본 DNA 자체가 이방인을 싫어하도록 셋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배워온 거예요 비록 지금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 되기 이전엔 유대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들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냥 존재가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백인과 흑인이 노예가 해방되어졌을 때 모든 장벽들은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에이렌의 샬롬인데 화목하게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곳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스푸타존테스라는 단어인데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연이 하나가 되겠지 자연스럽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지 이런 것이 화목이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다라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A집사님과 B집사님이 다퉜어요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다퉜어요 근데 A집사님이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아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건 아니지 B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A랑 B집사님이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별로 화목해지지 않는 공동체죠 진짜 화목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는 뭐냐면 스푸타존테스 서로 힘쓰는 거예요 A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아휴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갑자기 뚝딱뚝딱 요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에휴 B집사님이 요즘에 몸이 허해 보였어 삼계탕 한 그릇 끓여드려야겠다 힘쓰는 거예요 이 B집사님이 갑자기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막 슈퍼타이를 사고 다니는 거예요 아휴 A집사님 얼마 전에 집 샀지 집들도 못 갔지 하고선 B집사님이 연락하는 겁니다 아 A집사님 얼마 전에 이사 가셨죠 제가 아휴 뭐 슈퍼타이 하나 샀어요 집에 놀러가기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B집사님이 A집사님 집에 간 겁니다 근데 A집사님이 아휴 밥이나 먹고 가요 하면서 삼계탕을 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무엇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의 교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도 아무리 싫었던 사람도 억울했던 사람도 내가 하나 되길 힘써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유대교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유대 이방인 종족이 아닌 제3의 종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유대 종족도 아니고 이방 종족도 아닌 제3의 종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종족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종족이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교집합 부분이 있죠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 에이레네, 샬롬, 성령님이 임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스프타 존 테스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하나 되겠지 뭐 이게 아니다 정말 하나 되기를 내가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에이레네, 샬롬의 공동체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평안 첫 번째로는 평화 말씀드렸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두 번째로는 화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화목해하는 일 셋째는 평안 개인의 내면에서 평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평안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너풀거리며 다스리시는 심령은 평안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재워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를 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 그저께 큐티 본문이겠네요 이 말씀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 예레미야 여러분 큐티 꼭 하십시오 큐티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틀리게 하고 맞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큐티 하십시오 네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예레미야 46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실판하시면서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열국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열국들의 실판의 메시지가 46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인데 이집트, 블레셋, 모합, 암몬, 에돔, 다메세, 게달과 하손 그리고 바벨론까지 모든 강력한 나라들 그 당시 있었던 열국 그 당시 좀 잘 나간다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역을 의지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도 의지했고 지역적인 힘도 의지했고 또한 군사들도 의지했던 것이 그 당시 이집트였고 블레셋, 모합, 암몬, 에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지할 만한 구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지리가 좋든지 돈이 많든지 군사가 세든지 모든 나라들마다 의지할 것이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이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자기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하나씩 있는 강력한 나라들도 흥미롭게도 우상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제일 센 나라였습니다 패권국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바벨론 안에 뭐가 있었는가 우상과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자기의 힘만 믿어도 되는데 우상을 믿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상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바벨론이 왜 우상을 믿고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서 제 생각 안에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인생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 이렇게 위치가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우상을 믿고 있구나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도 불안한 거구나 우상을 믿는 이유 불안하니까 이렇게 바벨론이란 나라 염려가 되니까 아무리 강해도 염려와 근심이 많으니까 우상은 결국 다 끼고 있는 거구나 그 당시 열강들 강국들 다 우상 끼고 사는 이유는 다들 불안한 겁니다 다들 지금은 내가 믿을 구석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염려와 불안 누가 없어질 수 있는가? 평강의 왕이시고 화목의 왕이시고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하여 진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 가운데에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세 가지를 쫓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 여러분이 밟는 땅은 평화로운 땅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란과 전쟁과 다툼과 반목이 가득한 나라들 민족들 여러분이 복음 들고 찾아가셔서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다툼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시간은 흘러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뒤를 돌아봤더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 평강,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찾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내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평안해요 이 평안이 언제 온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들 들이시면 온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풀거리는 형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보여주었다면 그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는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대요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초반에 했던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인데 미친 네로왕 재물에 미친 왕 갈바 억울하게 죽었던 자살했던 왕 오토 무능한 왕이었던 비텔리우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 황제들 결함이 참 많았어요 결함이 많은 황제들이 1년에 6개월에 3개월에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져 가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 사람들 그 당시 황제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겁니다 미친 왕 돈의 미친 왕 권력의 미친 왕 흥청망청 노는 쾌력의 미친 왕 이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진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진짜 왕인 누구인지도 알게 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추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0편, 2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10편, 2편 말씀의 성취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이 말씀과 똑같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 뒷구절을 더 봐야 되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열방을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새로운 왕이 온 겁니다 그 왕은 누군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고 질그릇과 같이 부수는 왕 모든 나라들을 유업으로 얻고 모든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새로운 왕의 출현이에요 이 왕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기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왕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사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로마인들에게도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도 왕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왕이다 어떤 왕?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모든 소유를 다 가지시는 만군의 왕이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출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지 내 삶 조금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비즈니스 조금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10편 말씀 그대로 너 지금 방금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확증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신하로 살고 있었죠 누구의 신하? 누부간네살왕의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부간네살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한 신상을 꿈을 꾸는데 밑으로 갈수록 허접한 신상을 꿈을 꾸는 겁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인데 넓적다리부터 배까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진흙과 철을 섞은 것으로 되어져 있었다 뒤로 갈수록 점점점 나쁜 재료가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왕이시여 바벨론 당신이 금입니다 금과 같은 커대한 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후에 조금 더 나쁜 나라가 올 겁니다 당신은 금 같았으면 은과 같은 나라가 올 겁니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라 그것보다 조금 못한 나라 동으로 만든 헬라 그리스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다리 그리스보다 조금 못한 로마라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것보다 못한 열국들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역사가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웬걸 하늘로부터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그 어디선가부터 창조되어지지 않은 그 돌이 하늘로부터 날려옵니다 다리를 때립니다 이 신상이 무너지고 이 돌은 점점점 자라나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 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예언하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크신 분 페르시아 메대바사보다 훨씬 크신 분 그리스보다 크시고 로마보다 크시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쎄 보이는 나라 미국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 온 세상을 유업으로 얻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친정한 왕으로 여기시는 진짜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셨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진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제림의 그날 마라나타 아멘 그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가 뭔가 철장으로 깨뜨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하니까 정의라는 것이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정의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고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정의를 베푸는가 2절,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정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정의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극혈과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극혈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하는 많은 실수들이 뭐냐 하면 강해야 되지 강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힘이 세져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세상의 오피니언들이 돼야 하나님이 너를 쓰는 거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만 쓰는 게 아니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강해지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방식이 아니죠 무조건 약해져래 약해져라 가르치는 뜻이 아니겠죠 또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근데 그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금불을 끄지 않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해져라 강해져라만 이야기했다가 강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세져라 힘세져라 예수님 믿으면 힘세져라 하다가 힘세졌더니 정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힘 믿고 사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 바로 교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 조그만 불편한 가시가 아니라 말뚝입니다 말뚝 사도바울 육체 안에 말뚝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없애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가 너에게 가시 말뚝을 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의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시 빼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뚝 뽑는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정의를 베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정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것 안에 긍휼과 자비를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비유인데 마태복음 20장 말씀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토밭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인력시장을 나가는 겁니다 아침 6시에 6시에 인력시장을 나갔더니 건장한 근육이 우락부락한 일 엄청 잘하게 생긴 젊은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 좀 하시죠 한 대나리온 드릴게요 그 당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대나리온이었으니까 오세요 우리 밭에서 일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일해서 힘 세고 우락부락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도밭에 이렇게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포도밭 주인이 아침 9시에 인력시장이 또 나가는 겁니다 저기 괜찮은 사람들 좀 있네 우리 밭에 와서 일 좀 하세요 열심히 포도밭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12시쯤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인력시장을 괜찮은 사람들 있네 또 불러드립니다 6시 9시 12시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가는 겁니다 인력시장을 주인이 오세요 우리 포도밭에서 일지 마세요 그래서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아침 9시 아침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포도밭 주인이 물어보죠 왜 당신들 여기 아직도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5시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아무도 데려가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하세요 포도밭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산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일이 한 6시쯤 끝났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한 시간 일하셨네요 한 대나리온 받으세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막 행복한 겁니다 한 시간 일해도 한 대나리온이야? 웬일이야 우리는 막 다섯 대나리온 주려나 보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새벽에 온 사람들도 한 대나리온입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정의가 무너졌다 이 세상이 정의가 무너졌다 불이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열 시간 일한 우리나 똑같이 임금을 한 대나리온 줄 수 있냐 하면서 포도원 주인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거슬리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한 대나리온 줬기 때문에 열받은 겁니까? 한 대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에 하루 품삭시 끼었기 때문에 적게 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불공평하다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밭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왜 포도밭을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을 운영한 것은 자기 배불리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밭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당신들 왜 여기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그 사람을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일은 해야 되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육체 노동을 잘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불은 받지 못했겠죠 일꾼으로 그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서 소망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누가 나를 일을 시켜줘야 우리 집에 가서 애들 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알면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인력시장을 못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가서 애들 먹이십시오 이 돈 가져가서 당신 사 입어야 되는 옷도 사 해보시고 기름값도 쓰시고 하십시오 이 주인은 포도밭을 운영하는 이유가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농부가 포도밭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소망 없는 사람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려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 것인데 어떻게?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정의로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포도원 주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왜 사회생활 하십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왜 이 세상을 발디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가며 영위하며 살고 계십니까? 숨쉬고 살아가십니까? 왜?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데 이 소망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오후 5시에 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왜 운영하고 계십니까? 밭 한 평 더 늘리고 밭 열 평 더 늘리고 스무 평 늘리고 30평 늘리는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기쁨은 빠져나가는 기쁨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되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망의 증거자가 되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갈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자비와 극율로 구현되어진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 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개인의 종말대에 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적은 수 많은 수는 언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죽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부른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이 절대 변질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직업을 살아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이유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평화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화목이 없어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 평안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 없어서 먼저 우리 삶의 하나님이 왕 되어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권속들 가족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주 없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